이승호 님이 이거 방송 계속 끊기는데 저만 그런가요? 이거 DJ들이 자꾸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끊기는 게 아니고요. 정지영 씨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거든요. 버퍼링 그런 게 아니고 콩은 되게 정상인데요. 2시에서 4시에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저희 잘못입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만 그런 거 아니라 누구나 다 지금 끊기고 있어요. 심지어 옹알이도 중간에 되고 너무 매끄러우면 긴장을 안 하실까 봐 제가 일부러 살짝살짝 긴장하시라고 형 근데 진짜 오늘 저기 녹화도 있잖아요. 부루. 근데 머리 그따구로 해도 돼요? 저게 지금 머리도 안 감고 오신 거 아니에요? 머리가 다 썼어. 이렇게 오늘이잖아요? 녹화 가기 전에는 사우나 갔다 가야 돼요.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아니 녹화 전에 사우나를 간다고요? 나 안 그러면 나 정말 아무것도... 와 이 형 진짜 무슨... 부장님들이랑 뭐가 달라? 중간에 사우나 갔다 오고 막 이래 돼요? 진짜 갔다 와야 돼. 어떡해. 머리도 안 감았어. 차 타고 이... 넌 감았니? 넌 감았네? 난 매일 감죠. 또 그러더라고 늦었구나. 전 자기 전에 드라이하고 자는 애예요. 어떡하지? 큰일 났어. 안 씻었어요. 씻지도 않았어 심지어. 뭐 그런 징크스가 있나 보죠 뭐. 안 씻어야 방송을 잘하는 그런... 충분히 이해합니다.